정적인 곳이 있는 위치. 저는 이제 도메인을 하나를 연결을 해놨는데 아주 좋아요. 이렇게 되면 HTTPS를 쓸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보호 조상일 수 있지만 이 펑션에 있는 백엔드 API 얘도 지금 보호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적으로는 구글한테 요청을 또 하게 되어있어요. 지금 이해가 안 갈건데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일단은 프론트가 있어요